다 익었는가? 네, 다 익었어요. 어... 12월... 12월 31일 오후 4시에 만둣국 망년에 아니, 다 뜬다면서 국물 넣은다면서 응 야, 이게... 광어? 네, 광어, 우럭... 우럭? 연어 연어란... 연어도 바다 영어는 네, 들어가지네? 붙었나? 붙었네? 단추 쪽으로 좀... 야, 이건 뭐 생생하다, 연어 RCㅊ 자, 여기가 색으로 정해 그러니까 제거지 새 대사님 대사님 래야님 누가 있잖아 어? 래야님 누가 있잖아 아구, 썸아 썸이 형 빨리 와 멸이야님 손가락 그쪽에 야,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생겼네 기가 맥대로 솜이를 와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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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비가 눈물이니까 여기 뭐 하나 입안이 이걸 좀 저기도 하나 있고 저처럼 하잖아 남쪽이 하나 남았네 어 어디 여기 그 나타 나 먹어야 되다 아니 그 여기에서 오는 게 정말 이는 다 있어 아 네 참고는 소리 뭐 안보는 더 늦게 왔어요 국물이 더 들어야 되지 않아요? 아니, 아니 안해져서 소문난 난들이에요? 소문난 난들 어 발이 내꺼지? 네, 지금 우리 국물이 더 먹었다 아휴 요지, 저거, 요지나 맛도까? 고마 켠 사람 저거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음, 맛나 비? 아, 더 먹게 더 빨리 몇을 먹어봐 연어 먹어야지 아, 그건 연어고? 네, 연어 바다 연어는 연어인가? 네? 바다 연어? 네, 바다 연어 아휴 아휴 연어, 바다 연어 연어, 바다 연어? 응 아휴 아휴, 너 오징어가 맛있다 오징어가 어디서 해요? 어? 이거 광어야? 광어 광어 반장이 없네 이게 우더 뭐야? 야, 광어 이거 광어 이거 얼마 쓸 거야? 이게 3만 원 3만 원 8천 원 1만 8천 원 물 내미가? 1만 8천 원 물 내미가? 뭐가 얼마 안 돼? 내가 광어 아휴, 이거 찍었던 애가 아주 죽을 뻔했네 어, 살짝 찍으면 되는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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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아 누가 난 이렇게 많이 먹냐고 다 먹을지 이거 외사람 거짓는데 응 음 1명이 도망가봐요 내가 해도 못 부겠다 된다고 했는데 아, 이대로 안 먹어 아 아 집에서 보면 되겠네 그린데 뭐 수라리째가 뭘 하고 없더라 아, 하고 들어 수라리째가 어디? 수라리째가 어디? 응 애기지에 뭐 있어 신청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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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라리째도 좋은데 엘지셋 때문에 신청나게 있어 한 번에 가면 음 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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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은 내가 나지 않아? 국내가 약해요 음 좀 좀 맞다 뭐지 이럴이 그릇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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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벌이 그릇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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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verie 그릇에 또 discrimin guru 그릇에 그릇에 드리렐라 그릇에 그릇에 적 그릇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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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릇에 그릇 다리장 가는데 위험하지 않나? 괜찮네 싹싹을 놨더라 어떤 때는 사낙해야되지 남도 아예 먹었어 우리 옛날에 여기 머리에다가 이거 네트 끼고 그리고 판에 용산에 해 붙어 집으로 갔어 동네는 미리가 짜잖아요 응 사람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맞죠? 불쌍아야 돼 집에서 먹으면 대침부를 나 소박산 갔어 사람 뒤에 꽁지 차는 거 올라가는 거야 종모들 보니까 수술을 열 번을 하고 하면 또 되겠다 응 어 진골 빨리 못 만족 제거니까 가고 안되고 고치고 또 와 고치고 또 와 고치고 또 와 고치고 또 와 간절 쪽으로 해놓고 또 와 자살을 기나게 해주세요. 아 아 아 아 으 소수 works 뭐그러니까 안 드시는 거니까 목걸스럽나? 왜요? 이거 뭐 먹지? 은은경찌 아니다. 은은경찌야. 이거 목운집돼요. 목운집? 목운집. 목운집돼요. 목운집돼요. 근데 만두가 더해진 거 같아 맛이. 소음 보다. 왜? 할 때 맛 들리지 처음 했을 때 먹은 게 흘러 처음에 샀을 때가 국물이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됐다 국물이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됐다 만두도 지금 맛이 녹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만두 국물을 딱 간을 맞춰야 되는데 간을 뭘로 해? 소금만 넣고 다시만 넣어도 엄청 시원하고 맛있던데 아... 결론은 만두 맛이 변한 게 아니고 그냥 만두 맛이 변했고 그냥 쪄서 먹어도 만두는 이익을 안 하고 입맛이 변했고 아니야 아니야 입맛이 변했어 아... 아이고 처음에 일 잘 했다고 아니 맛이 없다고 아니 간이 안 됐다 아.. 아... 아..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비 그 fle 29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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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ngulo 고추 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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